율녀 코팅제를 칠해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? 알아요? 얼굴 잘 보이라고? 아, 차체의 얼굴 빛에도 잘 보이라고? 네. 맞아요. 우리 차는 늘 깨끗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. 세트하고 그냥 걸레지만 해도 깨끗한데 네. 코팅제를 발라주는 게 좋아요. 맛은 아프지 않게 더 많이 바랍니다. 한 번에 찍어보고 싶어요. 우리 차는 안에서 보신 수 있는 장점을 싸 meter. 이소나에 집을 가야할 수 있는 곳이 될 거에요. 그 앞은 어디서 지적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여기선 우리 차이. 오이도 시즈콩이 꽃 Δ아올고 중심주년을 출발하는 곳이 эффектив적이였에 집중하여 여기를 했는데 아는 게 기억이 1초 전인데 생각이 안 나요. 아 미쳤다. 조금 더 여기 실리콘 틀어 가볼게요. 아 미쳤다. 아 미쳤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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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